여기 공방에서 딱 강퇴당하기 좋은 조합이긴 한데 여기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. 볼란티님 잠깐 빠지세요. 빠져주세요. 빠지세요. 아 뭔가 강압적으로 말하면 좀 싸가지 없을 것 같고. 어 이게 이런 맵인 줄 알았으면 저거를 들었을 텐데. 정황력이요? 오 감사합니다. 아 여기 처음 와보세요? 네. 아 네 오늘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아예? 네 아예 처음 했고요. 저는 잘하시길래 많이 하신 거 같아요. 고인물이십니다. 오 텐셔란도 좋다. 왕좌해요. 총알이 많이 없어지는데. 타워 스테셜 있긴 해요. 한 5마리 무력하시길 바랍니다. 한 5마리 무력하시길 바랍니다. 1마리 무력하시길 바랍니다. 아주 빅한 마리 무력허플aan. 스테셜을 찾았다. 어 이거. 미킹셀럴ń처 세이브하기 진짜 좋네요. 어이 킹셀 런처 세이브하기 진짜 좋네요 자 갑니다 어 도대체 불 꺼지나? 스콘율도 못 꺼져요 어우 깊다 란타지 이거 코어 언덕 개꿈인데 체력바 보여가지고 그 와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 알지 아 레이저마인드 저 근데 페이데이 친구 없는 아싸여가지고 60시간 했는데 메이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 맨날 소이플로 혹 부와 저는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아 너무 아파 어 밀린다 여기 여기 너무 많이 와요 어디어디 어디어디 방향 감각이 사라졌어 아이고 아이고 등골 판막 슈팅 게임하는 것 같다 아이고 3막 슈팅 게임하는 것 같다 1분 10초 아 총알 다 썼네 1분 10초 화면 테러? 어떠신가요? 브린님 저의 화면 테러는 어?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1분 10초 어? 다 다 쓰고 있어요 저 다 썼어요 슈퍼쉽스 너를 힐에 절대로 안 딸린다고 네 2명이라서 너무 아파요 그만하자마자 프린님 진짜 좀 딸리네요 45초 남았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0탄 있으니까 0탄 주세요 어 간다 간다 제쪽에 탄빵 많아요 저 이다스한테 잡힌거 에바다 언제 이다스 이렇게 많이 잡아버렸어요? 잡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어우 일광 캐스트 맛집이네요 이다스 3마리 잡힌 맛집 이다스 3마리 잡힌 맛집 어 근데 이번판 진짜 많이 잡아 또 제가 악몽 탈출 킬 담당 일진 아닙니까? 어우 2천 100킬 자 거의 늘 1등 하죠 킬을 이게 데몰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? 아 끝났네요 이제 끝났게 어 끝났네 노래가 끝나봐 오 아무도 안죽고 깨는 이걸? 네 저희 버스코야 고인물도 너무 무서운데요? 전에는 그 안개 때문에 네 그 안개는 말이 안 됐어요 네 그럼 느낌이 좀 더 먹어요 이제 깜짝이야